안녕하세요 울산다사랑입니다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가지이고 여기는 아삭고추라 하네요 아삭고추 와이프가 봄이 되니까 다육식물은 안 키우더라도 채소를 키우고 싶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종을 사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잘 자를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요 다육식물도 멋있지만 채소도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 외에는 난이 잘 자라고 했네요 여전히 잘 자라고 했고 이렇게 귀여운 애들도 있고 천연촌은 아직 아직은 겨울잠을 자는것 같네요 조용하네요 그리고 율마가 율마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밀려나 버렸네요 가지하고 고추에 밀려났습니다 좋은 자리를 마음이 아프네 율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꽤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베란다 쪽은 아주 크네요 크네 실전에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크네 이렇게 결정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까지 입니다 이렇게 결국 오늘도 자랑질 하고 있네 아무튼 너무 이쁩니다 감사합니다